자, 암기죠. 자, 다음은 화학자 하버에 대한 자료이다. 자, 하버는 누구와 수소로 암모니아를 만들었다? 질소와 수소로 암모니아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냥 여기 2번에 질소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1번에 대한 정답, 2번이고요. 2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유의와 관련된 이 성분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자, 아세트산, 그리고 의료용, 발음이 이렇게 새지? 의료용 솜, 그리고 포도당 주사액이 있습니다. 자, 모두 탄소화합물로 구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볼게요. 자, 기억. 아세트산 수용액은 산성이다. 암기죠. 자, 에탄올은요. 단백질을 응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손소독제를 만드는데 이용합니다. 자, 또한 포도당, 뭐 여기 포도당은 주사액으로 쓸 수 있는데 디귿은 요 모든 것들이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화합물 있는지 이건지 묻고 있죠. 그래서 디귿 5가 되고요. 정답 5번이다 보시면 됩니다. 2번에 대한 정답 5번이고요. 3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화학동아리 면접 안내문이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화학동아리 면접을 쉬쉬합니다. 다음에서 A와 B를... 뭐야? 선배님들 겁나 꼰대야, 맞죠? 다음에서 A와 B를 구해서 면접 교실로 찾아오래. 자, CH4 32g은 2몰이지. 왜? 1몰이 16이니까. 자, 그리고 CH4 2몰에 포함된 2몰에 포함된, 2몰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질량은 2, 4, 8이다. 그럼 8몰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뭔데? 2, 8. 몇 학년 몇 반으로 가셔야 합니까? 네, 2학년 8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세톤의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뭐 탄소화 물의 연소 반응은 가장 먼저 탄소와 수소를 먼저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탄소와 수소 한번 맞춰볼게요. C가 3이니까 여기가 3, H가 6이니까 여기가 3, 오른쪽에 산소 원자가 2, 3은 6 플러스 3이니까 9죠. 그럼 얘가 1이니까 여기에 8개가 있어야 되죠. 4. 그러면 B가 3이고 A가 4네. 자, 정답은 4번에 3분의 4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4번의 정답 4번인 거야. 자,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그림은 학생들이 그린 세 가지 원자의 전자배치 가나다를 나타낸 것이다. 학생들이 그렸대. 그럼 뻥나는 것도 좀 있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베를륨, 탄소, 그리고 질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얘는 싸움의 위배가 되었죠. 들뜬이야. 얘는 안정하게 뭔데? 잘 바닥으로 맞췄습니다. 여기 있는 질수도 잘 쌓고요. 그리고 뭐 홀전자를 잘 만들었습니다. 훈투도 만족합니다. 바닥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 자, 가. 이 베를륨은요. 싸움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나는 훈툴 규칙을 만족합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잖아. 홀전자가 적절히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훈툴 규칙을 만족합니다. 디귿. 다는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고요. 니은 디귿은요. 네, 5번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의 정답 5번이고요.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노비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주양자수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자, 봐봐. 얘가 구 모양인데 주양자수니까 얘가 2S야, 가가. 3인데 Z에 있잖아요. 그럼 얘는 3P야. 정확하게 3P, Z지. 다는 어떻습니까? 구 모양이니까 3S. 자, 풀겠습니다. 기역. 가는 2S가 됩니까? 당연히 되죠. 자, 니은. 다에서 3S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같다. 맞는 말이고요. 자, 우리는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이 노란색은요. S오비탈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니은. 맞는 말이 됩니다. 어떻게? 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E라고 하는데 봐봐. 하나의 오비탈에는 최대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 P오비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샘, P오비탈에 6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니, Z에 2개 뭐? X에 2개 Y에 2개 각 2개씩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같다. 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럼 기역, 니은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6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의 기역, 니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